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관계 사람관계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최대한 잘 해보려고 해도 주변에 적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내가 원치 않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싸우고 지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인간관계는 솔직히 평생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정상이면 뭐해 옆에 있는 새끼가 병신인데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학창시절 얘기를 시작으로 그 문제점들이 뭐였는지 이 문제들로 인해 생긴 사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친구관계나 대인관계나 하나로 합쳐서 말할게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구를 사귀는 방식 이게 가장 저의 큰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제 성격상 소속감 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소수로만 하거나 이러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는 한 그룹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친구들도 많고 뭐 새로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얘네랑 다 같이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그룹 안에서 나와 잘 맞는 한두 명의 친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리했을 때 나와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얘네 한두 명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얘네 둘이랑만 놀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한테는 모든 거를 다 오픈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내 몸을 보여줬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정보 뭐 나의 사생활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등을 보인 거지 뭐 나를 나를 찔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안부 묻고 뭐 하나 하면 항상 뭐 같이 해야 되고 뭐 시험 점수 공개까지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사소한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고 내가 아무리 의지하는 친구라도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당연시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친구랑 싸우게 돼요 내가 그만큼 많이 오픈을 했으니까 받는 상처도 그만큼 큰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을 안 했든 그냥 그 다툼이라는 게 생기면 저는 그냥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친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평생 함께 할 친구가 있어야 돼 이런 약간 강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쩔쩔매게 돼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쩔쩔매는 걸 친구가 봄으로써 저를 조금 더 만만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친구들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먼저 화가 나도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를 잃고 싶지 않았어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뭔가 되게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고 항상 이렇게 해서 얘네가 화가 풀리고 다시 또 친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되게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친구들이 너 어차피 나 말고 친구할 사람 없잖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너랑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진짜 얘한테 내 민낯을 다 보였구나 얘가 앞으로 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마저 되게 쩔쩔맸거든요 그리고 나를 그냥 지 소모품 마냥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 본인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또 어떨 땐 내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면 안 받고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이런 데에서 친구 관계의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여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선 한해서만 오픈을 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그냥 다물고 있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동안 그런 문제에 얽혀 있었던 친구들과는 커트를 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젠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이 친구한테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찝찝하다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그 기준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똑바로 정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준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공격을 해도 반대로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존심을 올리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그냥 받아줬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나한테 너무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세요 제 주변에 너무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들어줬겠죠 그리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고민이 있대요 들어줘요 조언을 해줘요 끊어요 그 다음날에 또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고민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야 한두 번 받아주니까 계속 전화가 오고 친구가 고민 상담해달라는 거는 조언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힘들 때마다 맨날 받아줘서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를 안 받으면 삐져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러면 그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건 사실인데 그 친구가 조금 더 나아졌길 바래요 그리고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애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무언가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일이 더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?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거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